민이형 3판 2선 맵 괜찮으세요? 이거 뭐야 그 뭐야 그 스폰 해주시는 분께서 지정해주신 거라서 저도 사실 이 맵들 잘 모르거든요 투원밖에 모르는데 청계빵이에요 아 이거 진짜 빡세다 이 게임 진짜 이거 민이형 방 잡을까요? 추풍령 카트리나 블루스톰이요 추풍령이 2인용 맵이에요 추풍령이 2인용 맵이에요 2인용 맵 아닌가? 아마 두시랑 추풍령이 2인용 맵 아니에요? 추풍령이 2인용 맵 맞죠? 두시랑 7시 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강잡아볼게요 저도 이 맵을 모릅니다 3개 다 맵을 몰라서 어 빡세네요 기호 샵 W3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가 추풍령이었나요? 근데 이 맵이 있는지 모르겠네 추풍령이라는 맵이 추풍령이라는 맵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블루스톰은 여기 있는데 블루스톰은 여기 있는데 아 추풍령 없다 맵이 없어 어 웅딩이 반갑다 어서 와라 추풍령이 없다 형 맵이 없네요 덜덜 아 이거 어떡하지? 추풍령 빼고 2원 하면 안됩니까? 아 2원 말고요? 그러면 어 그러면 서킷 서킷은요? 아 안드로메다요? 응 안드로메다 갈게요 그러면 안드로메다 메두사? 메두사요? 메두사 있을라나? 메두사 카트리나 블루스톰 잠시만요 메두사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맵이 없냐 음 메두사 메두사 W W 조인 조인어있다고요? 없는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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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하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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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추풍용 여기 있다. 추풍용 잡을게. 여기 있는 추풍용 이거 잡으면 되는거 아닌가? 됐다 요걸로 잡고 할게요. 기호, 샵 W3 2시랑 7시. 2시랑 7시 스타팅이네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떨린다. 아 아 갔다올게요. 고거요. 아 갔다오겠습니다. 아 존나 떨린다. 손 차가워진다. 큰일났다. 잠시만요. 잠바 하나 입을게요. 몸에 체온 떨어집니다. 갑자기. 긴장되니까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미니형이 지금 지금 실력이 지금 오를 때로 올라가지고 고거요. 지지. 가겠습니다. 베트남 일요일 초콜릿 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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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 멤버가 카테리나네. 카테리나. 카테리나.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음식만 부탁드릴게요. 갔다올게요. 아따야 손 차갑다. 좀라 빡세다. 화이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쁜 여자님 아닙니다. 예. 저는 올드게이머예요. 예. 지금 BJ들 중에서는 제가 올드게이머입니다. 예. 저 다음에 육룡 시대죠. 저 다음에 육룡 시대죠. 아 오줌 쌀것 같다. 갑자기 긴장이 왜이렇게 되냐. 포도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경기 갈게요. 갔다오겠습니다. 시청자부터 갔다올게요. 오고요. 카트리나입니다. 카트리나 갔다올게요. 와 떨린다. 컨트롤이 왜이렇게 안되냐. 소프트 파티가 없냐. 없냐. 쌀이 흠들끼리서. 이건 아홉. 소프트 파티가 없냐. 안 enough. 없으니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 12. 12. 16. 15. 16. 17. 18. 18. 19. 19. 19. 20.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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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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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켰다 와 와 이겼다 와 와 시켰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말로 반스 벗고 엽 소리 엽 셀러 체킷 잠시만요 막말로 리플 갑니다 리플강의 갑니다 막말로 반스 벗고 엽 소리 엽 셀러 체킷 리플강의 인정 막말로 리플강의 인정 그것은 인정 씨빈송이구요 막말로 돈 세키라 불랄랄랄랄라 우체키라 불라 체킷 수고하셨구요 갑니다 반스 벗고 엽 소리 엽 셀러 체킷 갑니다 마지막 게임만 리플 갈게요 마지막 게임만 리플 갈게요 막말로 인정 자 시청자분들 마지막 경기 시청자분들 지금 보시는 경기는 강민 선수와 안기호 선수의 마지막 스타리그 결승전 매치입니다 1대1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나쁜여자 반임 200개 321번지 어색게라 불랄랄랄라 수고하셨구요 와 장시간 나쁜여자님께서 다시한번 200개 321번지 어색게라 뭐에요 반스 벗고 엽 소리 엽 셀러 체킷아 불랄 허허 짠마이무 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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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시다 갑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위치 한시진영의 안기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한시 안기호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 위아마스는 강민 선수의 7시 진영입니다 현재 세트스코 1대1이구요 마지막 결승전이었습니다 10게이트 짓고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그러면서 게이트와 가스통을 찍고 있는 강민 선수 안기호 선수 2게이트로 출발합니다 빌드에서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자 강민 선수 패스 사이버넷스코어로 가감하게 들어갑니다 패스 사이버넷스코어 그래서 원지를 뽑고 있는 모습이구요 안기호 선수 2게이트로 출발합니다 질럭 하드코어 질럭을 준비중인 안기호 선수 강민 선수 패스 사이버넷스코어 드라곤 생산했구요 바로 사업을 누르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 막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기호 컨트롤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있죠 밀어냈구요 그러면서 드라곤의 시간을 끌고 있는 강민 선수 진영 질럭은 깔끔하게 드라곤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실드를 벗겨놨죠 다시 두번째 질럭이 오고 있습니다 2,3 질럭이 왔구요 그러면서 질럭 한마리는 붙여놓고 한마리는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자원출에 심각한 피해를 주겠다는 안기호 선수의 판단이었죠 강민 선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가난한 모습이구요 드라곤과 프로브 적절하게 섞어주고 있는데 또다시 옵니다 또다시 질럭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브 어둘나게 커지고 있구요 강민 선수 위기입니다 위기에요 프로브 일 못하고 있구요 드라곤 상당히 소수밖에 안남았습니다 질럭을 막아도 막은게 아닙니다 막아도 막은게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죠 다시 추가타 질럭이 왔는데요 드라곤과 싸워주지 않고 프로브를 1.4를 해줍니다 프로브가 몇개 안남았어요 5개 남았습니다 강민 선수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병력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병력으로 끝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3드라곤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3드라곤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 자 강민 선수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컨트롤에 모든걸 걸어야 돼요 안교 선수 입구쪽에 질럭이 막혀있는건 확인하고 도와갑니다 우회합니다 우회했어요 그러면서 엇갈린 길이죠 예 엇갈렸습니다 엇갈려 드라곤 엇갈렸어요 그러면서 본질쪽에서 질럭 생산하군요 강민 선수 3드라곤으로 모든걸 마무리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2질럭으로 후벼 파면서 정면쪽 들어갑니다 4질럭 들어갔구요 카운트호텍 강민 선수 3드라곤 살아있습니다 컨트롤 살아있어요 다시 추가타 질럭 나왔구요 10시간쯤 본질쪽 프로브 다 털리고 있구요 강민 선수 위기입니다 위기에요 1.4 포토캐노 1.4 치솔해주는 모습이구요 그러면 지지나옵니다 오 셜라 뽕 타이어 체킷 수고하셨구요 샤되는거죠? 예 바스버그 소리 없이 러 체킷 제이업 러 calories 5.5 치솔 My hair ¿ writter, 러